안녕하십니까. 뉴스대장 대장초대석이고요. 오늘도 추천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한마음회 최복화 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 모셨습니까? 어떤 분과 모셨어요? 아, 한국성님 꺼도 보고 그다음에 어느 분인가 국악하는 그분 꺼도 보고 몇 분 꺼봤는데 제가 정계람이 계시는 분들 성함을 잘 몰라서 그렇군요. 그럼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 첫 번째가 자기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당신 누구십니까? 라는 코너입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요. 앞에 보시게 되면 저 20초 드릴 거거든요. 20초 동안 꽉 찬 소개 시간 남지 않도록 한 시간 제가 정중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멘트 듣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최복화 회장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2003년 가을 탈북하여 중국에서 8년간 생활하다가 2011년 11월 달에 대한민국 제2의 고향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열심히 지금 살고 있고 18살 딸과 9살 딸을 데리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북한의 딸 주민입니다. 아유 예. 이렇게 하니까 좀 긴장되네요. 때랑 같이 하네. 2003년도에 탈북하신 거예요? 네. 탈북하게 된 계기가 어떻습니까? 탈북하게 된 계기는 제가 북한에서 권한의 행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20살이었어요. 20살이었는데 아버님도 아프셨고 어머님도 아프셨고 제가 20살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벗다리 장사 같은 걸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하나 굶어죽지 않고 살라고 밀수까지 하게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 어디서 탈북하신 거예요? 고향은 함경북도 무산입니다. 무산이요? 네. 함경북도 무산? 무산? 아 그렇군요. 그래서 탈북께서는 중국에서 2003년도에 들어가셨고 네. 8년 지난 다음에 한국에 오신 거죠? 아 그러면 8년 동안 중국에서는 뭐 하신 거예요? 대부분의 탈북 여성들이 그랬다시피 저도 반려가서 결혼을 했고 결혼해서 또 애도 낳았었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안 맞는 상황이 있어서 제가 상해 쪽에 나가서 이렇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6년 동안 상해 주변에서 맨 처음에는 한국 분여신 한국 요리조무에서 반모로 시작해서 나중에 올 때는 주방장까지 하다가 그러다가 왔습니다. 그럼 저기 일단은 팔려겠다는 게 뭘 팔려갔다는 거예요? 중국 어디로 가서 팔려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시골에 사시는 분 시골에 사시면서 나이 있는 분들이 동남아 여성들 데려오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합법적으로 이렇게 그냥 진정집 쪽에다 돈 조금 드리고 데려오는데 저희 같은 거는 그냥 중국에 살려고 넘어갔는데 그냥 살려면 막 이렇게 잡아가지 않아요. 간단하니까 그 개중에 저희 같은 이런 북한 여성들을 이렇게 팔아서 인시매매죠. 그렇게 하는 브로커들도 있었고 제가 같은 경우는 밀수를 했던 상황이어서 그래도 그런 브로커가 아닌 밀수할 때 다니던 중국 대방이 그래도 좋은 제 조건으로 맞춰서 이렇게 조결해져서 저는 그래도 중국 생활에 막 그렇게 막고 어렵게 생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제 중국 생활 8년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6년 동안은 상해에 있었다는 거죠? 상해에 한 곳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상해 주변에 주변에서 이렇게 배우면서 이렇게 자리를 옮기면서 식당 자리를 옮기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남경에 있다가서 대한민국에 있고. 남경에 있다가서 그게 그렇군요. 함경교에서 그 작곡류를 많이 농사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추운 지방이어서 육류 음식을 지겨 먹고 메밀로 만든 냉면과 만두쿠 같은 음식이 많다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북한에서는 육류 음식이 먹기 힘들나요? 어떻습니까? 네. 뭐 한경도에서 육류 음식을 즐겨 먹는다는 건 속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한경북도 지방은 겨울에는 영하 20도에서 40도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운 지방에서 춥지 않으려면 몸에 지방이 좀 많아야 된다. 지방이 많으려면 고기를 좀 먹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건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제가 태어나서부터 올 때까지는 고기를 그렇게 즐겨 먹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군요. 함경도 대표 음식이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대표 음식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여기 오니까 옛날에 먼저 내려오신 실향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게 가자미 식혜라든가 함흥냉면이라고 했는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자랄 때는 진짜로 가자미 식혜나 함흥냉면은 단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그래요? 네. 단지 감자 전부들로 만든 농마국수하고 겨울에는 저희 깍두기로 하잖아요. 깍두기 하는데 저희는 그냥 깍두기가 아닌 그 깍두기에다가 명태를 이렇게 이어서 만듭니다. 그 명태 식혜를 많이 먹었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자랄 때 대표 음식이라면 농마국수하고 명태 식혜가 생각납니다. 실제로 함경도에 계시면 농마국수하고 명태 식혜를 먹는다? 네. 지금 우리 남한에 있는 함흥냉면이나 가자미 식혜는 맛보지 않았다? 저는 못 봤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게 팩트가 팩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실향민분들이 계실 때는 그렇게 드셨겠죠. 그런데 저희가 자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북한에서는 보통 어떤 음식 드시게 먹나요? 1980년대 후반까지는 저희가 아마 잘 먹고 잘 살았는 거 비교적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상점이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상점이 있는데 그 상점에서 동태라든지 정어리라든지 이런 기름 간장 같은 걸 정기적으로 이렇게 공급해 줘가지고 정어리나 동태 같은 건 너무 많이 줘서 막 먹지 못해서 구워 먹고 지제 먹고 살만 먹고 이렇게 먹는데도 남아서 집에서 기르는 개라든지 돼지 같은 데도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에서는 그냥 신살이 아닌 작곡밥 위주로 해서 먹고 고기는 이렇게 진짜로 잘 못 먹었죠. 잘 못 먹고 김일성이 생일이나 김정일이 생일이나 9월 9일이 조선 민주주의민공화국이 창권됐다고 그러는 날하고 10월 10일 조선 노동당 창립을 선포한 날 이런 날하고 음력설 양력설 이 날을 제외하고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단지 집에 이런 집에서 대사가 있잖아요. 돌잔치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한갑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 고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때나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못 먹었어요. 그러면 이런 김정은 생일이나 이럴 때 나라의 공산당에서 풀어요 고기를 아니요. 풀지는 않죠. 풀지는 않고 저희가 푸는 데도 있어요. 무상강산 같은 거는 세계에서 제일 세 번째로 유명한 철강기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강산 노동자들한테는 그런 명절 때 되게 되면 기름이라든지 고기 1kg라든지 돼지고기 1kg라든지 이렇게 공급이 좀 나가는데 일반 국민들한테는 안 나가요. 단지 자기 본인이 있는 돈으로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을까 옥수수나 콩이나 이런 곡식을 시장에 가서 팔아서 바꿔서 명절을 세는 거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기 돈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상강산 이런 데는 빼놓고. 네. 그렇죠. 그리고 특수 그런 기업들 내놓고는. 그리고 아까 탈북하신 이유 조금 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짧게 얘기했었는데 부모님하고 연관해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것도 어떻게 하면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고 아버님 어머님이 또 일찍 돌아가시다 나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어린 나이에 가족을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었어요. 가장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20살에 가장이 됐고 제가 20살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23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남이녀인데 같이 이렇게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때 당시 그 고난의 행군식이 아버지가 저희 이렇게 시집간다 보낸다면서 이렇게 막 준비해놨던 것들을 다 팔고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팔고 뭐가 없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집갔는데 또 시집갈 때도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헌수로 오빠랑 동생을 달고 시집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집생활이 좀 순탄치 않았습니다. 같이 살았어요. 오빠랑 다 같이. 그렇죠. 북한은 여기서처럼 이렇게 방이 뭐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단칸짜리 집에서 시엄마랑 이렇게 다 같이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집살이를 좀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 또 자존심이 점수해서 내가 오빠랑 동생을 데려온 대신 어떻게든 이 집사랍을 잘 먹여 살려겠다 그래가지고 밀수를 시작했던 거죠. 아니 그 시집살이 북한도 시집살이라는 게 있어요? 시집살이는 북이나 남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밀수를 하셨다는데 어떤 걸 밀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오래서 큰 미천이 없어 자본이 없으니까 시골에서 아는 친구 집에서 돼지 한 마리 새끼돼지. 새끼돼지 한 마리로 한 1500원씩 북한도 1500원에 팝니다. 그러면 그거 갖고 중국 넘어가면 옛날에 여기 백블록이 집이 있죠. 17인치짜리 그런 TV를 하나씩 주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중국 돈 이민피 100원씩 씁니다. 그런데 인민피 100원 들고 나오면 북한 돈 2300원인데 TV 그 백블록이 TV를 찍고 나오면 가서 이렇게 브로커들한테 넘겨도 6000원이 넘기거든요. 그래요? 꽤 많이 받네? 네. 그 개중에 저를 봐준 군대가 있잖아요. 길 건너, 두만강 건너가는 거 커버서전, 커버서전 군대한테 500원 줍니다. 아, 500원 주고? 네. 그러면 그 나머지가 그게 하룻밤 새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밤에 한 10시 어두워지에서 떠나서 중국에 갔다가 집에까지 오면 날 밝기 전에 집에 도착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도박에 빠지지 못해 헤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한 번만 하고 그만둔다 그만둔다 했는데 재미 들어도 계속 했어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런데 처음에는 생계 때문에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도박처럼 쉽게 벌지 않아요. 내가 북한에서 장화당에 나가서 벌 수 없는 돈. 하룻밤 사이에 이런 돈 벌게 되니까 사람의 욕심이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시작한 게 꼬리가 길물 밟힌다고 한 번 잡혔었습니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히면 한 번, 두 번 잡히면 또 이렇게 원래는 용서해 주고 이러는데 제가 같은 경우는 그때 시범이 걸려서 한 번 잡혔는데 시범이 걸리기도 했고 그리고 또 제가 그때는 26살이었는데 너무 순진했죠. 저를 이렇게 조사하는 경찰이 너라, 너 아빠 나이랑 내 나이가 똑같다. 그리고 너 나이가 우리 딸이 너 나이랑 똑같다. 내가 내 딸 같은 어로 설마 감옥에 처역했냐.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해라. 그래서 사실대로 말해라. 다 용서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한 번 잡혔는데 F사용 지제가 10장을 써서 제출했거든요. 재무덤 재절로 판 거죠. 그러다 나니까 권수가 어떻게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실용 3년 먹었었습니다. 3년 동안 그러면 감옥에 있었어요? 3년은 아니고 3년은 먹고 북한도 여기서처럼 특사, 대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제가 2002년도에 들어가서 했는데 2003년도에라면 1953년 7월 20 정전협정 날이잖아요. 북한도 그걸 숙리한 걸 해서 되게 크게 세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특사를 받고 1년 3달이 딱 나왔습니다. 3년 동안 있어야 될 것도 1년 3달 만에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운이 좀 좋았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경찰관이 나쁘다고도 할 수 있는데 또 그 경찰관이 있고 제가 이렇게 10장 쓴 거에 비하면 제대로 하면 형이 한 4년, 5년이 나와야 됐어요. 그런데 4년 주면 특사를 못 받는다고 3년을 이렇게 해소주셨었어요. 2002년도에 들어가셨으면 월드컵 못 보셨겠네요? 월드컵은 못 봤죠. 2002년 5월 30일 날에 제가 체포돼서 2003년도 8월 20일 날에 하문구르소에서 나왔으니까 못 봤죠. 그런데 제가 그때 잡히기일 때 돌이 한 달 났던 딸이 있었어요. 아, 돌? 네. 그러니까 이게 웬간하면 애들이 있으면 잘 안 잡아였는데 돌도 안 된 애들이 있으면. 그런데 제가 그때 또 시범이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딸하고 생이별 돼서 저는 들어갔고 또 제가 이렇게 거의 20년 지났는데 지금도 마라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그 시집에서 팔남매 막내하고 제가 살았었는데 그때 시어마보다 제가 그 시누이를 더 무서워했었어요. 시누이를? 네. 이렇게 진짜 딱 마주보고 눈길도 못 맞출 정도로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제가 구류장에 있는데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저는 아버지 어머님 다 돌아가고 오빠하고 동생이 저를 면회 못 간다고 여기서처럼 서울하고 부산을 참아 있으면 3시간, 4시간 갈 수 있지 않고 북한은 교통이 엄청 험악하지 않아요. 부산에서 하문까지 가려면 막 열흘씩 걸리는데 기차가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고 이럴까. 그러니까 면회로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본인들이 돈도 없지만. 그 시누이가 저한테 와서 너는 교도소 가서 면회도 없이 못 살아나온다. 그런데 네가 못 살아나온다. 내 동생이 애를 못 키운다. 그래서 애를 남준다고 그렇게 하고 왔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면회로 온 게 아니고 그걸 통보를 하려고 온 거죠. 그런데 그때는 제가 너무 악이 나가서 사람처럼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막 큰소리 치면서 네 사람인가 하면서 내가 나오기 전까지 내 새끼를 잘 지키지 않으면 내가 나오는 날에 네 동생을 내가 구류장에다 앉히겠다. 왜냐하면 그 열 장을 쓰기는 썼는데 제가 스물 살, 스물 두 살, 스물 여섯 살, 그 어린, 스물 네 살부터 제가 밀수했어요. 그 어린 여자 몸에 밀수를 하자 보니까 오빠도 데려갈 때도 있고 동생도 데려가고 신랑도 데려가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여기 나는 그래서 안 썼단 말이지. 혼자 한 걸레 다 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가 나와서 불면 동생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랬어요. 그때 내가 면회가 없어도 내가 이루 물고 거기 안 되면 내가 피루 물고라도 내가 꼭 살아서 나올 건데 네 동생은 이렇게 약해서 거기 들어가 무조건 죽는다고. 그러니까 네 동생 죽이지 않으려면 내 새끼를 잘 봐주라고. 이렇게 하고 진짜 원포를 놓고 갔는데 잘 그러니까 마음의 시골에서 여기서처럼 흰 쌀은 없어요. 뭐 옥수수나 이런 뭐 찰수수나 이런 거랑 작곡을 시장에 가서 팔고 흰 쌀밥을 해서 애를 이유식 같은 것처럼 이렇게 해먹였으면 아마도 안 죽었겠죠. 제가 나오니까 애가 영양실적을 내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달도 안 돼서. 그러니까 그리고 나왔는데 또 오빠하고 동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있던 사둔집이잖아요. 제가 있으면 동생네 집이지만 제가 없으면 사둔집인데 거기면 있을 수 없지 않아요. 자기네들도 거기서 나와서 중국 넘어가고 지금 행방이 모르는 거예요. 오빠는 어디 갔어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오빠하고 동생 둘 다 중국으로 넘어온 거죠. 북한에서는 못 살겠으니까 중국에 가면 농방기철에 농사 도와주면 돈도 벌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교도소에서 진짜로 이랑 멀고 나왔는데 저한테 들리는 소식으로 저를 기다려줄 사람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오빠 동생들이 기다리는 동생들 딸 때문에 살아서 왔는데 그때는 너무 북한 땅이라는 그 자체가 보기도 싫고 원망스럽고 저주스럽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 순간순간에 막 숨이 막 끅끅 막히면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월 20일에 아마 무산 8월 20일에 교도소에 나와서 아마 무산도착한 게 한 23일이나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9월 17일 날에 제가 두만강 건넜거든요. 9월 17일 날? 네. 두만강 건넜는데 다른 분들은 좀 건너면서 울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만강을 어떻게 건너요? 저는 밀수로 가면서 아는 군대들 있잖아요. 군대들. 저는 잠깐 들어갔다 왔지만 그 군대들은 거기서 그냥 있는 거예요. 군차복무가 10년이니까. 그때 저랑 같이 하던 그 군대로 찾아가서 나 중국 갈 거니까 보내달라 하니까. 다 아니까 어차피 아는 사람들이니까. 걔네들이 크고 서서 저는 좀 안전하게는 넘어왔죠. 혼자 넘어오신 거예요? 저는 혼자서 넘어오신 거예요. 혼자서? 네. 그러면 오빠하고 동생은 아직까지 연락? 아니요. 저희가 좀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빠는 제가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연락하고 이렇게 이제처럼 시집 같지 않아요. 발레 갔는데 그래도 좋은 마음 착한 사람들 만나서 그 집에서 있다가 이런 사연 얘기해서 했는데 오빠가 또 전화로 번호하고 주소를 가지고 걸어서 저를 찾아왔고 나중에 남동생은 중국에 상해탄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상해탄. 네. 그 사이트가 한국분들하고 조선족들이 일자리도 공유하고 이런 여행, 무슨 친구 찾기, 아무튼 많은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인데 거기서 제가 보니까 이제처럼 친구 찾는 게 있는데 사람 찾는 건 그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제가 쿨을 올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름, 성함, 생년월일, 사막 날짜 다 쓰고 저희 사형제 다 쓰고 소리 거기다 북한 사람이라고 하면 북한에 보이면서 저를 잡으러 올까 봐 거기다 고향의 흥렴강성이라고 썼고 이렇게 이런 분들을 아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연락 달라고 핸드폰 번호도 쓰면 그것도 무서워서 QQ번으로 적어놓고 이랬었는데 한국에 먼저 동생이 그거 보고 어떻게 운이 좋았지요. 거기다 닭굴 달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동생을 찾았고 동생이 브로커로 서결해져서 저랑 오빠랑 한국에. 그럼 남동생은 미리 한국에 넘어왔던 건가요? 네. 남동생은 2003년도에 넘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네. 남동생은 부천에서 살고 있고 오빠는 저랑 동반 입국했는데 그때 입국하면서 강경화 진단을 받았어요. 저희가 이렇게 탁 입국하면 공항에서 바로 저 인천 적십사병원 가서 이 친생엄사 하는데 그때 강경화 진단을 해 나왔었어요. 그런데 남자니까 혼자서 계속 술 못 쉬고 일이라는 게 또 북한에서 배혼자에서 없으니까 노가다 일만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18년도 10월 달에 돌아갔어요. 네. 동생이었어요. 동생은 동생대로 있고. 그렇군요. 그럼 혹시 북한에 친인척분들은 아직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이남인여인데 1999년도에 헤어진 제 바로 밑에 동생은 이제 23년째 되는데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어요? 아니요. 걔가 저희 형제들 중에서 제일 먼저 중국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걔도 인시매매 이런 걸로 해서 팔레 간 거 분명한데 연락이 안 닿네요. 어떻게 꽁꽁 숨었는지.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6남매 중에서 3남 3녀 중에 맞이인데 거기에 고모들이나 삼촌들이나 다 거기 있습니다. 북한에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혹시 탈북하게 되면 친척들한테 불이익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탈북 자체 탈북했다는 게 북한에서 내가 잡혀나가도 북성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경찰기관에 기록이 됐을 때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없어지면 고난의 행군식이 하도 죽은 사람들이 많고 북한은 여기서처럼 전국에 이 컴퓨터 가지고 딱 치면 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시스템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 없어진 사람은 안 보이는 사람은 행방불명으로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거든요. 행방불명. 네. 행방불명으로 신고하니까 중국에서 살다가 잡혀나가든 그렇지 않는다면 크게 불이익은 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오빠가 한 번 중국에서 남자니까 이따가 이렇게 잡혀서 북성돼서 달련돼 갔었는데 저희 큰삼촌이죠. 저희 큰삼촌이 아들이 군관학교라고 여기로 말하면 군사학교 있잖아요. 거기는 군관학교가 여기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 가게 됐었는데 오빠가 북성돼 가는 그 바람에 걔가 거기로 못 가게 됐다고. 아, 못 가게 됐다고. 아, 그렇군요. 그런 불이익이 있었군요. 불이익은 없지는 않습니다. 자, 북한에서 추억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뭐 북한에서 이런 것쯤은 남한보다 낫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 이런 것쯤은 남한보다 낫다? 네. 고난이 행군 시기에는 모르겠는데 그 어릴 적에는 뭐라고 할까요? 동네 동네에서 오늘 우리 집에서 이렇게 뭐 했으며 맛있는 거 했으며 야, 잠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밥에 무슨 이런 일반 반찬 몇 개를 넣고 먹는데 이런 집에서 누가 생일이라든지 뭐라든지 뭐 했으면 특별한 음식, 녹마국수 같은 것도 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친한 사람은 야, 오라오라 이렇게 해서 불러서 먹고 약간 지금 옛날에 이거 시골 그런 정 있잖아요. 아, 정, 정이 있다? 네. 그 정은, 근데 그건 저희가 여기 와서도 못 넣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기 와서도 저희끼리는 이렇게 뭐 해놓고 있으면 야, 또 가지까랑 뭐 해라 이렇게 김치 같은 것도 조금 이제처럼 약간 깍두기에다가 명태를 해도 이었으면 내가 오늘 이런 김치 했으니까 니 조금 가지다 먹어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나눠주거든요. 네. 자, 그리고 아직까지 북한이라는 곳이 이제 베일에 쌓여있는 나라잖아요. 만약 여행 패키지로 놀러 갔을 경우에 뭐 조심해야 할 행동 같은 거 있을 것 같거든요. 오, 당연히 있죠.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 군강산에서 그 총 쏴서 그 죽은 그 사건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터졌습니다. 근데 그 가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되는가? 가이드라고 하죠. 그 가이드들이 하지 말라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여행 가이드가 하지 말라는 것은? 그분도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밤에 어디 나가지 마라. 뭐 이런 걸 다 줬을 텐데 궁금증에서 나갔는지 왜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나가다 보니까 셧셧 했는데 안 서니까 청사도 그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 미국 기자가 호텔마다 있는 김일성 사진을 떼다가 그걸 잡혀갖고 그게 미국 기자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저희 같은 게 북한에서 이렇게 노동신문이 나오지 않아요. 노동신문 나오는데 그 김일성 동지 뭐라고 나오는데 그 김일성 글자에다 이렇게 낙서를 한다든지 그 김일성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신문지를 이렇게 찢었는지 모르고 찢던지. 그리고 저희 때는 아버님들이랑 할아버지들이 담배 피우는데 여기서처럼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농사지원 담배를 이렇게 말아서 피우셨어요. 그런데 잘못해서 그런 데다 피우면 온 가족이 다음날에 밤에 어제 저녁에 분명 봤는데 다음날에 온 가족이 다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그렇군요. 하지 말아야 된 건 하지 말아야겠다. 네. 그렇죠. 북한이잖아요. 자 그리고 함경주의에서 대한민국까지 오셔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또 봉사까지 하시는 또 최복하 회장님이세요. 봉사를 시작하기는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저도 나름 와서 열심히 살아서 저희가 진짜는 한경도마스 맛집이라고 제가 북한 음식점도 오픈했었습니다. 네. 오픈했는데 또 어떻게 건강에도 문제가 좀 생기고 그래서 그만두긴 했었는데 제가 오빠 일도 그렇고 또 그전에 또 뭐 좀 개인적인 일들이 이렇게 여러 개 생기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나 봅니다. 그런데 2019년도 3월 달에 제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제가 강경화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는 정말 억울했어요. 애들 앞에서 울 수도 없고 다 보내놓고 혼자 앉아서 오빠는 혼자라서 죽어도 괜찮은데 내가 죽으면 애 둘은 어떻게 할 건가 하고 막 이렇게 울면서 그런데 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악어슴에 진짜 울다 보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인데 이렇게 그러고 북한에서 사실도 사실 북한에서 고난행군 시기에도 굶어죽지 않고 중국에서도 잘 버티고 한국까지 이렇게 와서 애 둘까지 데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죽기는 너무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니면서 진짜로 얼굴에다 철판을 깔고 다니면서 저 좀 도와주라고 나를 살리는 건 1명 살리는 게 아니라고 3명 살리는 거라고 아기를 타면 손 내밀었습니다. 그 선의도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았는데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서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도움 줘서 강경화 치료도 좀 무료로 받을 수 있었고 지금은 사실 강경화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치료를 받기 시작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그 전에는 제가 계속 식당 일을 했단 말이에요. 12시간 16시간 식당 일을 했는데 그 강경화 진단 받으면서 진짜로 마음 놓고 일을 놨습니다. 일을 놓고 이제처럼 살라고 했고 그런데 워낙에 활동적인 성격인 사람이 치료만 받겠다고 이렇게 집에 안에 앉아 있으니까 오라고 해서 바보가 된 것 같고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고 막 이게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잡생각만 들고. 그래서 내가 뭘 할 게 지금 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고 싶으니까 그 전에 이름만 걸어놓고 이제처럼 이 한마음 애가 2017년도 12월 달에 생겼습니다. 설립됐는데 그냥 회원을 이름만 걸어놓고 식당 일 하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활동 못했는데 그래 이거라도 해보자 나가서. 그래서 나갔는데 처음에는 진짜 제가 살자고 나갔는데 한두 번 하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 뭐 음식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힐링이 되더라고요. 힐링이 됐고 제가 한 2년 동안 또 총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올해는 어떻게 저한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회장이랑 감토가 또 씌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봉사활동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요. 봉사활동 한번 얘기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진입니까? 이거는 올해 2월 달에 음력설을 맞으면서 저희 한마음 애가 여기 지역 내에 있는 달복민들한테 선물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후원 물품들을.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이거는 희망을 나눈 사람들에서 후원해진 물품을 또 저희 지역 내 달복민들한테 취약계층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한마음 애가 북한 이주주민협의회라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후원을 한 게 희망 나눈. 희망을 나눈 사람들. 이런 곳에 후원했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사람이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같은 사진인가요? 아, 이거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원돼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썼는데 이게 선정돼서. 아, 그래요? 받아서 지금 어르신들한테, 취약계층 어르신들한테 매달 두 번씩. 두 번씩? 네. 자, 우리 최복화장님 어디 계세요? 사진에. 사진에서 어디 계시죠? 두 번째예요. 지금 보는 쪽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아, 저기 두 번째. 너무 웃어서. 그랬네요, 그랬네요. 자, 다음 사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삼계탕 나눔 행사라고요? 네, 이거는 저희가 또 남북한화재단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사업계획서 써서 이것도 선정됐습니다. 야, 남북한화재단이요? 네. 뭐 하는 데예요? 남북한화재단이 통일부 산하, 우리 여기 한국에 있는 3만 거의 5천 명 되는 탈북민들 정착에 관한 그걸 다 이렇게 관리하는. 지금 탈북민이 몇 명이나 있죠, 우리 남한에? 아마도 3만 5천 정도? 3만 5천 정도? 예, 예, 그렇군요. 관리한다는 거, 남한화재단에서? 네, 정착 지원을 도와주는 기관이죠. 아, 그렇군요. 자, 다음 사진은요? 네, 이것도 아까 처음에 어르신 건강, 치약계층 어르신들한테 식사로 나눠주는 사업인데 매주 하다 보니까 사진들이 좀 여러 개입니다. 많죠. 다음 사진은요? 네, 이것도 아동도시락. 아동도시락? 아, 그렇군요. 자, 다음 사진은요? 여기까지 봤고요. 자, 이렇게 뭐 독거 어르신들 건강, 도시락 나눔도 있고, 치약계층 아동 건강 이런 것도 있고, 남북통일 방역물품 나눔도 있고, 어려운 이스면 사랑 나눔 물품 전달 이런 것도 되게 많은데요. 자, 우리 앞으로의 최복호 회장님의 앞으로의 행보, 여쭤볼게요. 앞으로도 제가 이걸 시작하게 된 것도 어르신 무료급식이나 아동 무료급식을 시작하게 된 게 처음으로 향기된 무료급식소, 거기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가서 처음에 봉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100명씩, 150명씩 되는 어르신들한테 22년을 하루같이 밥을 나눠주고, 또 눈이 오나 비 오나 그 한 끼 식사를 받으시겠다고 오시는 그 어르신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 그리고 사실 한국에는 그때 보니까 속내 영역만 해도 그런 무료급식 하는 데가 세 곳이나 되더라고요. 철안공원하고 이렇게 또 한 곳하고, 박강용 회장님 하시는 그쪽하고, 그거 보면서 이런 단체들이 단 한 곳이라도 북한에 있었으면 그때 그 시절에 그렇게 300만 명이 넘는 아사자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 그런 생각 들었고, 그걸 보면서 또 이렇게 사업계획서, 사업에 공모할 때 다 도시락 쪽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건 올해 그래도 제가 처음 회장이 돼서 이렇게 한 사업들이 좀 잘 됐고, 평가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무료급식 사업도 조금 더 잘하고, 그리고 우리 부천 간내에 있는 탈북민들이 이런 지금 이 도시락 하는 걸로 해가지고 좀 일자리 창출 같은 걸 어떻게 좀 연결해 볼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대한민국에는 탈북민이 3만 5천 명이 있고, 부천시에는 몇 명 정도에 있어요, 경기도권이나? 아니, 경기도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는 거의 700명 정도 있습니다. 700명 정도? 그럼 이게 협회에 다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죠. 그 700명이 저희한테 다 소속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제대로 저 700명이 다 소속돼 있다면 부천에 경기서부 하나센터라고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 하나, 통일부 산하, 남북 하나재단이고, 남북 하나재단, 산하, 경기서부 하나센터, 남북 하나센터 이렇게 전국에 또 25개 한지 하나센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관리죠. 중간이죠. 남북 하나재단은 전체적인 거 보고 경기서부 하나센터 같은 공공기관들에서 또 중간에서 이걸 해 주고, 저희 같은 거는 또 경기서부 하나센터 같은 그런 중간 기관들을 밑에서 이렇게 보조해 주면서 이렇게 우리 탈북민들이 최대한 여기까지 와서, 저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까지 와서는 굶어죽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속 통일, 통일하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부르는데 대한민국에 먼저 온 3만 5천 명 탈북민들도 잘 정착 못하게끔 하면, 물론 거기 개개인이 잘 정착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개선될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3만 5천 탈북민들이 여기서 잘 정착해서 일단 잘 정착해서 살아야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남북한이 더 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을 확실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제가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조금 긴장되기는 했는데. 네. 이렇게 또 좋은 분들이 계셔서 저희 탈북민들이라든지 이런 치약계층 어르신들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잘, 어떻게 하면 사각지대잖아요. 복지사각지대 사람들을 잘 이렇게 찾아내고 발굴하고 이렇게 잘 도와줘서 진짜 뭐 탈북, 총파 세모녀 같은, 지금도 이렇게 자살하는 분들이 있지 않아요? 네. 저는 그런 거 볼 때는 참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MBS 같은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방송들이 좀 많이 활성화돼서 그런 것도 좀 잘 알려주고 저희 같은 단체들도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저희가 MBS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희가 릴레 추천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시민 여러분께 소개되면 좋을 것 같다. 인터뷰하면 좋을 것 같다. 혹시 어떤 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도 그분이 가능할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섭외할 때 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저희한테 연락처를 넘기시면 저희가 또 두 번째 섭외할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이번에 도시락 사업하면서 보는데 저도 처음이라 보니까 예산을 짤 때 주식을 좀 적게 잡았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적게 잡다 보니까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인데 고기 반찬 같은 것들 좀 너무 좋은데 예산을 너무 적게 잡다 보니까 처음에는 고기 반찬들을 못 넣었었어요. 그런데 또 이왕이면 해 주는 거 좀 이런 고기 반찬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또 이렇게 지역 내에 있는 그런 데 이렇게 찾아다녔었어요. 찾아다녔는데 또 고맙게도 주 CF 두레 제가 정확히 고개하는데 대표님 이름이 두레요? 두레 생협 두레 산업 아니요. 생협이 아닙니다. 두레 산업이라고 주 두레 산업이라고 이렇게 닭고기를 가공하시는 어디에 계시는 건데요? 저희 여월동에 있습니다. 여월동에? 제가 연락처도 다 있고 하는데 천상훈 대표님이라고 처음 다시 한 번 천상훈 천상훈 대표님? 예전에도 봉사를 더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분께서 닭고기를 삼계탕을 거의 도매가도 안 되는 가격에 계속 주셔서 저희가 삼계탕 나눔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 소개 한번 해야죠. 제가 살짝 여쭤봤는데 웃으시고 대답 안 해주시더라고요. 통화 한번 해보시고 저희한테 연락처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1번 칸을 보시고 말씀 좀 해주시죠. 이렇게 지역 내에 봉사활동 하시는 단체나 분들이 많으시는데 그 봉사활동 단체들이 봉사로 할 수 있는 거는 봉사자들뿐만이 아닌 마음이 따뜻하신 후원자분들이 계셔서 도시락이라든지 모든 것이 더 풍성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렇잖아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라든지 진짜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런 분들이 손을 마음 따뜻하게 잡아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한마음회에서 최복화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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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